지난해 5월 모르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렸던 29살 A씨. 대구 고등법원은 성폭력 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받은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50년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피해 남성에게 흉기를 우발적으로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의 1심 구형이 30년이었던 점, 비슷한 사건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하면 징역 50년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1억 원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로 꼽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 같은 판결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손목 동맥이 끊어져 신경이 손상됐고 남자친구는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피해 여성은 혼자서 현관문을 여닫는 것조차 겁이 난다며 감형 사유 가운데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 조만간 상고할 계획이라고 TBC에 밝혀왔습니다. 1심에 비해 대폭 낮아진 형량과 감경 사유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